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민숙이 31장에서 32장의 통숙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만나세대의 만 2천명 그들이 주도한 첫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출애국 이후 지금까지의 전쟁은 모두 모세가 주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쟁 명령을 받은 모세가 미디안과의 전쟁은 대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비나하스와 열두지파에서 천명씩 뽑은 만 2천명의 만나세대들이 앞장서서 주도하게 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명분은 미디안의 거짓 복술과 반람의 꾀를 내어 모합 여인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것에 대한 처벌입니다. 미디안과 싸울 전쟁 준비는 송수의 기구와 신호나팔 그리고 만 2천명이 손에 든 칼입니다. 이는 이후 벌어질 요단 서편의 여리고성 공성전을 비롯한 31번의 가나한 정복 전쟁을 위한 예행 연습이 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사용된 전략과 전술은 이후 사사시대 때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군대를 대적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두번째 포인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기 전 전리품 분배 방식을 예행 연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만 2천명의 만나 세대들이 앞장서서 주도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해성을 거둡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전쟁에 참전한 만 2천명이 모두 생존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만나 세대들에게 전리품의 분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전리품의 분배 원칙은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과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전쟁보다 더 어려운 일이 분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분배에 대한 원칙을 세워주심으로 제사장 나라의 품위를 갖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전리품을 분배하는 일까지도 세심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앞으로 있게 될 가난한 정복 전쟁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미리 그들을 교육하십니다. 세번째 포인트 모세가 두지파에게 화를 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자 로벤지파와 갓지파 사람들이 모세와 대제사장 엘라하살에게 찾아와 먼저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로벤지파와 갓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목축하기에 좋은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두지파의 요청을 듣던 모세가 화를 냅니다. 원유한 모세가 화를 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모두가 알고 있듯이 가난한 땅 분배 대원칙은 개민수정과 제비뽑기입니다. 오직 예외는 갈렙 한 사람뿐입니다. 둘째 먼저 땅을 분배받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형제들을 크게 낙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실 모세는 슬로부아세 딸들의 제안도 경청했던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지파의 말을 중간에 자르고 화를 낸 것은 이 사안이 그만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번째 포인트 두지파는 화를 낸 모세에게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서서 말합니다. 루벤지파와 갓지파는 모세가 자신들의 입장을 다 듣기도 전에 이렇게 공개적인 화를 내는 상황에 비록 당황했지만 모세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모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 그들의 형평과 각오를 더 진솔하게 말합니다. 우리 지파는 목축업에 용이한 요단 동편 땅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장하여 함께 싸울 것이라는 각오를 밝힙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의 요구를 일단 승낙하면서 그들에게 전쟁 선봉대 약속을 단단히 받아 냅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모세는 가나한 입성에 가장 현실적인 디딤돌을 만듭니다. 모세는 가나한 정복전쟁 선봉대를 서는 조건으로 두 지파 반에게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오히려 열두 지파 모두를 하나로 더 뭉치게 합니다. 모세는 요단 서편 정복전쟁을 앞두고 40년 전 자신 예굽에 들어갈 때보다 더 열심히 더 철저히 만나세대들을 준비시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후 두 지파 반은 그들의 약속대로 요단 서편 가나한 정복전쟁을 다 마치고 요소아에게 축복을 받은 후 요단 통편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요단 서편 가나한 정복전쟁을 앞두고 그들을 얼마나 잘 교육시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뇌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56일 민수기 31장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전쟁에 보낼 진이라 하며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비나하세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냄에 그들이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량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홀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쳐하는 성업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건 노력한 건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아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궤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홀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톨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라하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조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진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진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라하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개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위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하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위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추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추물 외에 양이 67만 5천마리여 소가 7만 2천마리여 나귀가 6만 1천마리여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여 소가 3만 6천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여 나귀가 3만 5백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여 사람이 1만 6천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라하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역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여 소가 3만 6천마리여 나귀가 3만 5백마리여 사람이 1만 6천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개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 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3일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민숙이 32장 로벤 자손과 가짜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레아 땅을 본 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가짜손과 로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록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할레와 스밤과 너보와 부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여.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가짜손과 로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호수와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래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업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업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리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미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업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가짜순과 루벤 자순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러한 성업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하살과 누네 아들 여호수하와 이스라엘 자순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짜순과 루벤 자순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다를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러한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난한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가짜순과 루벤 자순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난한 땅에 건너가서 여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가짜순과 루벤 자순과 요셉의 아들 모나세 판지파에게 아무레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래의 상업들과 그 상업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메 가짜순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로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베니무라와 베라란 들의 견고한 성업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벤 자손은 해스본과 엘르 알레와 기라다임과 너보와 바알무운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바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업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무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라하스를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무리인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라하스를 무나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메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무나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낮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